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E4U에서 미친 토익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리스닝 최윤선 강사라고 합니다. 우리 2015년 된지 얼마 안됐는데 아마 새해 계획들 세우셨을 것 같고요. 저도 계획을 세웠어요. 1번이 다이어트, 2번도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획표의 어딘가에는 토익 점수 몇 달 안에 몇 점 달성이 있으셨을 텐데 이미 1월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 토익 시험에 나왔던 기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번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헷갈릴만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맞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파트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막 2시간, 3시간 동안 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Part 1, 2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문제는 저와 함께 지금 풀고 리뷰하면서 가실 거니까 미리 뭐 출력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동영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인터넷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얼마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저에게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art 1의 전략을 네 가지로 제가 뽑아봤는데 토익 시험에는 이러한 형태가 요새 중요하더라.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상태 표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자 세 번째로 비슷한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Part 1에도 등장하고 네 번째, 끝까지 안 들으면 틀리게끔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패턴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예전엔 상자를 들고 가.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Box 이게 떠올랐다면 이제는 Carton, 혹은 Carton, 종이 상자죠. 그리고 우리 Crate, 나무로 짜여진 상자들. 이런 식의 형태가 단어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자 그래서 Watering, 물을 주는 중이다. Plant, 식물들의. 이런 동사가 나왔다면 요새는 움켜잡고 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그런 물 넣어놓는 Watering, 물뿌리기 하죠. 이런 단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아, 물뿌리는 요 통을 잡고 있는 거 자체가 답으로. 이렇게 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상태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Part 1에서. 그런데 이게 혹시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시중의 교재에도 잘 설명되지 않는 요 내용들을 저와 함께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예전엔 손에 잡고 있으면, 홀딩이 나왔다면 제가 말씀드린 Grasping. 또 우리 Grab, Grabbing. 이런 동사도 ING를 붙여서 움켜쥐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도 있고 자, 무릎을 꿇고 뭔가 풀을 심고 있어. 그러면 Kneeling Down. 이런 식의 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ING가 있으면 꼭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ING가 붙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동사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부분 이런 걸 다루어 볼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야? Part 2에서는 비슷한 발음의 함정이라고 했는데 Part 1에도 나옵니까? 네,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여러분이 최근에 1년 동안 토익 시험을 쫙, 1년 내내 보신 분은 없겠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시험을 보다 보니까 특히 1번 문제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좀 치사한 문제들. 복사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Using a Coffee Machine 이런 게 나와.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복사기, Coffee Machine.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귀에 Coffee Machine 나오면 어, 답인가? 이렇게 낚이게끔. 여러분이 A에 동그라미 치는 순간 끝까지 안 듣잖아. 그러면 틀리게끔 문제가 또 되어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아, 복사기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기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구나. 끝까지 듣는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신문을 잡고 신문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엔 아, 홀딩이야 홀딩.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귀에 Folding a Newspaper. 접는 중이다가 나와요. 그러면 어, 이게 답인가? 라고 또 낚일 수가 있겠죠. 잡고 있는 건 Holding, 접는 것은 Folding. 이렇게 비슷한 발음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Part 1의 핵심이에요.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아주 헷갈려는 부분이니까 이거 저와 끝까지 좀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일하는 중이다 하면 Working. 걷고 있는 중이다 하면 Walking이라고 주는데 전치사에 따라 어떨 땐 걷고, 어떨 땐 일하고가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발음이 미국 사람들이 그냥 Working 할 수도 있고 영국 발음이라고 하면 Working이라고 할 수 있기에 여기 이 단어 두 개가 다 꼭 한국말에 그냥 Working, Working? 되게 헷갈리는데?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늘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보이세요? 문장의 끝까지 봐야 하고 보기도 끝까지 본다. A번에 보시면 She's carrying something toward the entrance. 입구 쪽을 향해서 뭔가를 가지고 가는 중이야. 가지고 가기엔 가지고 가요. 입구는 안 보여. 근데 학생들의 머릿속에 어? 가죽하고 있어. 그러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고 있지. 이 끝까지 안 들으면 틀리게끔 한다니까요. 끝까지 가면 아, 상자를 뭔가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동을 하고 옮기는 게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핸들링이라는 걸로 답을 줄 수도 있는 그렇지, 입구가 없으니까 아, 상자를 취급하는 중이다. 이거 이제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제가 지금 몇 년도에 몇 월에 나왔다 몇 년도 몇 월에 나왔다 막 엄청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는 최근 1년 동안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고 학생들의 놀라는 수술가 있는 문제들이 많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학생들이 문제 푸는 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자, 문제 푸는 거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의 밑, 혹은 오른쪽에 점을 4개를 찍는 건데 여기 밑에 라고 치고 A, B, C, D 우리는 실전을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A, B, C, D 쓰는 거 쓰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A번을 딱 들어 문장의 끝까지 A번을 듣고 확실히 아니다? X B를 보고 확실히 아니면 X C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모 D는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X 정답 자연스럽게 C 이렇게 푸는 문제들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1번, 2번 같은 건 되게 쉬워요. 그러나 이제 7, 8, 9, 10 특히 9번, 10번 문제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풀어야 하는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정말 아닌 거 버리면서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 것조차도 스킬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네 세트의 종류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상태의 동작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발음에 따라 헷갈리는 것 네 세트를 준비했어요. 총 4문제를 Part 1에 준비했거든요. 뒤로 갈수록 어렵고 뒤로 갈수록 중요하고 Part 2는 더 중요해.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두 문제를 이어서 지금 푸실 겁니다. 연습장 바닥에 펴놓으시고요.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 XX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서 문제 두 개를 바로 이어서 풀어보시고 다 풀고 나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서 이런 게 왜 답이고 아니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저 보지 마시고 밑에 들으면서 아, 사진을 보셔도 되겠네요. 사진을 보시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Number 1 A A woman is pointing at her computer monitor. B A man is leaning on a counter. C A desk is being assembled. D Some drawers have been left open. Number 5 A A She's drinking from a fountain. B She's leaning forward to write something. C She's buttoning up her coat. D She's tying a knot in a scarf. 네, 다 맞춰보셨어요? A woman is pointing at. 일단 가리키다. 언제는 at 쓸 쓰고 언제는 to를 쓰느냐. 우리가 뭔가 화면을 딱 가리켜. 그럴 땐 pointing at the monitor. 이렇게 쓸 거고 방향을 가리켜요. 문 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pointing to the door.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 여자가 컴퓨터의 모니터를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구나. 그냥 pointing to something.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았다면 낚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 woman is leaning on a counter. 오늘 설명할 부분이 요겁니다. 기대고 있는 건데요. on이라는 전치사 엄청 중요하죠. on은 반드시 그냥 위에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어디에 표면에란 뜻으로 반드시 접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반드시 접촉이 이루어진다. 우린 방이 있어요. 여기 바닥을 on the floor 라고 쓰죠. 근데 여기 벽을 위가 아닌데 왜 on the wall 이라고 쓰죠. 벽의 표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천정에 뭔가 붙어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under the ceiling 이라고 알고 on the ceiling 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천정의 표면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붙어있는 거구나. 카운터 라고 쓸 수 있어요. 카운터는 계산대라고 외우시면 안됩니다. 길쭉한 판 테이블 작업대 모두 다 봤죠. 지금 길쭉한 테이블판 작업대 위쪽에 이렇게 표면에 기대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정답 같은데요. 네. 정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주의하시고요. 미국 발음이면 counter 영국이면 counter 라고 쓰시겠네요. 이번에 보면 a desk 책상이 있는데 혹시 이거 쓰신 분 있으세요? being assemble 우리 비빙피피의 개념을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이 단어 일단 중요하죠. 강세 2음절 assemble 따라해보세요. 발음 뭐라고요? assemble 따라하시려니까요. 다시 뭐라고요? assemble 조립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절대로 어를 크게 발음하지 마시고 강세가 없는 모음이 붙어서 being assembled 이렇게 들릴 텐데 조립이 되어진 건 맞아도 조립이 되는 중은 아니잖아. 그래서 조립하다라고 하는 건 동작이에요. 이 동작 앞에다가 ing가 나오면 어쨌든 동작입니다. 조립되어지는 중 이 빙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없으면 답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조립도 애매하긴 하죠. D번에 보면 some drawers 서랍들 have been left open 이걸 왼쪽이 열렸다라고 저한테 말하시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헷갈리는구나. 자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have been pp left 가 나오고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다시 have been left 뒤에 형용사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자 그래서 서랍들은 열린 상태로 남겨져 있다. 에이 서랍이 열린 건 아니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오답 정답 그대로 B 가져가시는 건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A man is leaning on a counter. 그렇죠. leaning on a counter. 오케이. lean 자체가 상태동사로 기대고 있는 상태이다. ing가 붙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A 번에 보면 drinking 마시는 거 버려 자 알고 계세요? fountain 이라고 합니다. 분수대 분수대에서 마시고 있는 중은 아닌데 분수대도 엄밀히 말하면 아닌 거죠. 언제 이런 게 답으로 나올 수 있냐면 우리 왜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 식수대 역시 fountain 이라고 쓰거든요. 제가 그걸 눌러서 물을 마시고 있으면 she's drinking from the fountain 혹은 she's drinking from the water fountai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leaning forward 아 그렇지 leaning은 기대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forward 자체가 앞쪽으로니까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write something 뭔가를 쓰기 위해 오케이 펜을 들고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액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데요. 자 그리고 C번에 buttoning up her coat 우리 알고 계세요. 버튼이 단추이잖아요. up 자체가 이제 뭔가 완성된 느낌이야. 뭔가 끝! 그래서 buttoning up 하면 버튼을 채우는 동작입니다. 다시 buttoning up 하면 뭐라고요? 버튼을 채우는 동작.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가만히 있는데 입고 있는 상태는 뭘 쓰죠? wearing을 쓰죠. 자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런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왜 wearing이 입고 있는 상태야? 동작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이때는 입어보는 동작이 아니라 입고 있는 상태여서 C번 날리고 D번에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tying a knot 이라고 하면 스카프에 매듭을 묶고 있는 중이다. 스카프를 묶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동작입니다. 뭐로 바꿔야 되는 거죠? wearing으로 바꿔야 답이다. 뭐야? 이거는 다 동작이야. 버튼을 채우는 거랑 묶는 것은 네 동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 입다 입다인데 버튼ing up 같은 것은 단추를 채우는 동작이 떠올라야 하고 wearing 같은 건 ing가 붙어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이런 동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몰랐다면 낚일 수도 있었을 정답 그대로 뽀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기대는 건 기대는 건데 lean 뒤에 뭔가 전체사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겠구나. 그걸 여기 중요한 페이지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머릿속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무엇이 어떻게 남을지 몰라요. 먼저 기대는 기대고 있는 거긴 한데 살짝 이런 사진들이죠. 붙어서 기대는 거 이렇게 leaning on 이 되겠고 leaning over 어디 너머로 기대고 forward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앞쪽으로 그래서 살짝 다르지만 그냥 묶을게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짝 숙이고 있는 사진에서 모두 다 세 가지 중에 하나 leaning on leaning over leaning forward 다시 앞으로 살짝 숙이고 있는 상태야. 이럴 때 세 가지를 뭘 쓴다고요? leaning on leaning over leaning forward 기억하시고 여기 보세요. 밴드는 원래는 구부리다. 구부리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기대는 거 말고 뭐가 떨어졌어. 물병이 떨어졌어. 뭘 줍기 위해서 확 구부리는 중이다. 라고 할 때 구부리고 있는 상태 자체를 묘사할 때 그땐 bending over bending down 비슷할 수 있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죠. 살짝 기대 숙이고 있는 앞으로 그럴 땐 leaning on leaning over leaning forward 확 구부려서 뭔가를 줍거나 하는 그러한 상태일 땐 bending over bending down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내려오세요. 운동할 때 혹시 스쿼트 한 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스쿼트 자체는 웅크리고 있는 쭈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샘이 그림을 많이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쭈그리고 있는 사진 진짜 여기 연습을 했어. 근데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자 대충 쭈그리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래서 쭈그리고 있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일 땐 스쿼팅 크라우칭 두 가지를 씁니다. 다시 웅크리고 있고 쭈그리고 있는 상태일 때 뭘 쓴다고요? 스쿼팅 그리고 크라우칭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 여자가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시 스쿼팅 이렇게 미국인이면 시 스쿼팅 약간 컷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시 스쿼팅 시 스쿼팅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도 출제가 됐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엄청 강조하고 다른 강의 때도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일반적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쌤이 이제 건물에 기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도 나를 지탱해주고 나도 얘를 지탱해주는 이렇게 서로 밀면서 기대할 때 그때는 against를 써서 leaning against 이렇게 기대고 있는 상태이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be propped against 라는 표현이 역시나 기대고 있는 상태인데 prop 동사 지탱하다. 지탱되어져 있는 것도 기대어져 있는 거다. 다른 거 예시 볼까요?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어. 그럴 때도 뭘 쓴다? a ladder 사다리는 is leaning against the building 혹은 a ladder 사다리는 is propped up against the building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묘사할 수 있죠. 사람 주어도 괜찮고 사물 주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부 다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숙인 거 확 구부린 상태 그리고 쭈그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서로 밀면서 기대고 있는 상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상태 중에 첫 번째였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종류의 세트이거든요. 저와 6번,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동그라미 세무역스 연습장에다 써보세요. 갑니다. Number 6 A The men are filling bottles at a sink B Some people are approaching a door C A woman is reaching into a drawer D A man is buttoning up his lab coat Number 8 A The woman's assembling some shelving units B The woman's arms are outstretched C The woman's folding up a step ladder D The woman's walking through a storage are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는 순간 어 선생님 아까 밴딩이나 리닝 써도 돼요? 잘하셨어요. 혼자 막 물어보고 혼자 답을 해. 자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볼게요. The men are 남자 둘 다 똑같은 걸 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filling bottles at a sink 싱크대 쪽에서 병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버립니다. 두 번째 Some people are approaching a door 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야 돼. 문 없어 동사 틀렸어 C번입니다. A woman is reaching into 일단 reach 닿으려고 해 into 안쪽으로 그래서 손을 뻗은 상태인데 안쪽 말 그대로죠. in 안 to 향해서 안쪽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은 상태일 때 reaching into a drawer 정답 그리고 정답이고 이번에 a man is buttoning up 또 나왔다. 우리는 lab coat laboratory 실험실을 이렇게 줄이죠. 실험 가운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lab coat 좀 전에 쌤이 가만히 있는데 입고 있는 상태인데 뭘 쓴다고요? 웨어링 쓴다고 했죠? 아 틀렸구나. 버튼을 올리는 건 동작이지. 그래서 이 버분은 동작이 아니라 상태이니까 웨어링 쓸 수 있는 거죠. 정답 그대로 C인데 자 C번을 한 번만 더 들어보시고 잠시 후회하겠지만 reaching이라고 하는 건 뒤에 다른 전체사를 함께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해 보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A번 볼게요. The woman's 또 나왔다. The woman's assembling 조립하는 중이다. 그러면 저라면 이건 조립하는 동작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Some shelving unit 아 선반 이런 장치들 선반들을 이것을 자체를 조립하는 건 아닌 거죠. B번에 The woman's arms 여자의 팔들은 Outstretch 뻗다 펼치다라는 동사입니다. 펼쳐져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수동태를 이용해서 Be outstretche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정답 괜찮아요. 자 그리고 C번에 The woman's folding 드디어 나왔어 우리 잡고 있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Folding은 접는 동작 이게 접는 건 아니죠. 그리고 Step ladder 알고 계세요. 지금 이런 사다리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사다리 중에 이런 사다리는 그냥 사다리고 ladder 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판이 있는 사다리 있잖아요. 제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발판이 있는 사다리를 뭐라고 한다? Step ladder 발판 사다리라고 하죠. 이것을 접는 동작에 나와야 됩니다. 아니었죠. 그래서 역시나 오답 되겠고요. The woman's walking 조심하세요. 일하는 중이라고 해석하면 되게 답일 것 같기도 한데 게다가 Storage area 하면 창고 같잖아요. 그래서 옷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쓰면 D 같지만 절대로 이것을 일하는 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상 Through 때문이죠. 우리는 파츠 1의 맨 끝부분에 정리를 할 거니까 이거 일단 멈춰주시고 걷는 건데 틀렸죠. Storage area가 있으면 창고를 통과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Through는 뭐와 함께 나온다? 걷는 것과 나온다. 어디를 통해 걷지? 어디를 통해서 일을 왜 해? 이런 전체사는 발음 앞에 일하다 걷다는 발음으로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전체사가 대부분의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D번 한번 들어볼게요. 어려워하실 테니까 D 이거 아니고 이거 들어보세요. D 다시 걸어가는 것은 Walking through 어딜 통해서 걸을 것이다. 정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B번 정답이었습니다. 방금 했던 정리를 좀 할 텐데 어디를 향해서 뻗다. 그러면 Reach for 제가 물건을 향해 이럴 때 Reaching down 아래로 손을 뻗을 때 괜찮죠? Reach into 하면 어디 안쪽으로 서랍 안쪽에 오븐 렌즈 안쪽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긴 좀 어려워지죠? 선생님 얘는 연장하던데요? 팔을 연장했대요. She extends her arm 혹은 She's extending her arm 다 괜찮습니다. 팔을 연장한 상태 역시나 뻗었다. 그리고 Stretch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을 스트레칭 늘리잖아요. 팔을 늘렸다. She's stretching her ar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방금 맨 끝에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죠? Out stretch 이런 동사도 역시나 뭔가 뻗을 때 쓸 수 있는 동사구나. 아시겠죠? 사람이 팔을 뻗을 때 이런 동사를 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트인데요. 다른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1 A They're having lunch outdoors B They're walking next to each other C They're working in the garden D They're exiting a building Number 7 A The men are resting on a wooden bench B The men a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C The men are lifting some rocks off the ground D The men are stepping over a stone wall 좋습니다. 볼게요. They're having lunch 버려 버려 말도 안 돼. 자 두 번째 드디어 나왔어.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next to each other 서로 서로 옆을 걸어간다. 이거 말고 또 뭘 쓸 수 있냐면 side by side 나란히 걷다. 일단 지금 표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다음 페이지에 자 그래서 나란히 걷고 있다. 오케이. 정답인데 괜찮았고요. B 그 다음 They're working 야 이거 쓰면 안 되지. 또 정원을 걷는다 그러면 안 돼요. in이라고 하는 건 어디 안에 있는 상태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working in the garden 하면 정원에서 작업 중이다. 뭔가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EXIT 지하철 출구 써있죠. 동사가 되면 내리다 차다 빠져나가다 나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을 나가는 중이다. 에이 빌딩을 나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버리고 나면 정답 그대로 B 자 이거 발음 한번 들어보셔야죠. 그래서 들어보면 영국 발음이죠. They're walking next to each other. They're walking next to each other. 정답 C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을 보시면 The men are 남자들 여러 명이 resting 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이게 resting은 아니죠. 작업 중이니까. 그래서 버리고 벤치 위 라는 것도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 The men are working 작업 중이다. at 잊지 마세요. 일하는 건 at 자 우리는 at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이거든요. 건설 현장을 점으로 본 거야. 점을 걸을 수 있어요? 점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다. 정답이죠. 그래서 working at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at은 작업하다. 와 함께 등장한다. 정답 오케이 B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he men are lifting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바위를 바닥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The men are stepping over stone wall 우리는 다음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것을 stepping over 걸어서 넘어가고 있어야 돼. 버리고 나면 그대로 정답 B 가시겠습니다. 들어보실래요? The men a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거죠. Working at 이렇게 다시 보시고 자 우리 정리할 텐데 이거는 꼭 꼭 꼭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종이 꺼내셔서요. 발음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를 영국 발음하면 얘도 walking 얘가 영국 발음 되면 walking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얘는 반드시 in at 다시 일하다 working in working at 어디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사무실 에서 작업 중이다. 아시겠어요? in at 작업하다. 이렇게 헷갈리면 전체사의 형태를 보세요. 얘는 뭔가 움직임을 주는 전체사예요. 보면 안쪽으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지 따라서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지 거리를 따라 일을 왜 합니까? 그 다음 to 어디 쪽을 문이 있으면 문 쪽을 향해서 걸어가지 그죠? 그 다음 역시나 향해서 문 쪽을 향해서 걸어가지 next to 서로서로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거죠. side by side 그리고 문이 있으면 문을 통에 걸어가지 그래서 뭔가 움직임을 줄어내드리구나. into along to toward next to each other through 아시겠어요? 일하는 거 in at 대부분의 것들은 걷다와 함께 쓰인다.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트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중 갑니다. Number 1 A A man is typing on a keyboard B A man is reaching for a water bottle C A man is putting on a necktie D A man is talking on the telephone Number 8 A One woman is picking up a bag B One woman is putting on a hat C The women are wearing coats D The women are waiting outdoors 자 눈치 채셨어요. 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타이핑 버려 타이핑 칠하는 건 치는 건 아니었죠. 자 두 번째 reaching for 선생님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그러면 물병 은 아니었죠. C번에 putting on a necktie 우리는 neck이란 단어 없이 그냥 타이 라고 해도 돼. 되게 무서운 단어죠. 목을 묶어? 어쨌든 넥타이를 그냥 타이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putting on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하세요. on은 아까 전에 표면에 표면에 붙이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putting on은 입어보는 동작 따라서 putting on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wearing 그렇죠. putting on은 입어보는 동작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wearing 입니다. D번에 talking on the telephone 너무 쉬운 문제 저라면 이렇게 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 어떻게 줄 거냐면 이 단어를 바꿔줄 거야. 우리는 수확이란 단어로 갑니다. 자 그래서 수확이라고 한 단어는 강세가 뒤에 있으면서 receiver 자 기분이 별로 좋아지는 단어는 아니죠? 자꾸자꾸 들으면 그래서 수확인은 receiver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거니까 holding a receiver grasping a receiver 영국 발음 하면 grasping a receiver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중일 땐 이 수확이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8번입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A번에 한 여자 들어올려 가방 에이 들어올리는 건 아니죠. B번에 한 여자는 pulling on 동작 모자를 쓰고 있는 동작이 아니죠. 지금은 역시 또 wearing 버리고 C번 놀라는 소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코트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자크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wearing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가만히 입혀져 있지만 버튼 올리는 것 자체도 물론 동작이지만 입고 있는 상태인 건 맞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애매하면 세모를 표시해. 그리고 D까지 가볼게요. 여자들은 waiting 기다리는 중이다. outdoors 버리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애매해. 버리고 나면 정답 그대로 가장 가까운 것 C 우리 ETS 공식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푸링 온이라고 쓸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입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개념을 좀 크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만약에 이 모자를 가져다가 푸링 온이라고 쓰면 그땐 틀리죠. 그러나 입고 있는 동작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입혀져 있는 거니까 wearing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생각해 보시고 자 한방에 다음 페이지에 저랑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입어보는 동작과 입고 있는 상태인데 상태가 몇 개 안 돼요. 얘를 좀 외모아 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wearing 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 이건 뭐죠? have 어쩌고 온 자 무슨 뜻이냐면 만약 샘은 지금 자켓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 그럴 때 she's wearing a jacket 더불어 she has a jacket 온 여자는 자켓을 붙인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 역시나 wearing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이용한 상태 현재 씨를 이용한 상태 둘 다 괜찮아요.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 여기 동작이 조금 헷갈리겠죠? pulling on 입어보는 동작 trying on 입어보는 동작 tying fastening 묶는 동작 그리고 buttoning up 버튼을 채우는 거 그리고 역시나 tying on up 자체가 아까 뭐였죠? 매듭을 묶다 이런 거 역시나 우린 다 동작처럼 볼 수 있겠다. 반대로 벗는 동작하면 전체사 off를 붙이면 많이 등장하죠? pulling off taking off 제거하는 거니까 removing 그래서 토익 시험에선 이 두 가지가 가장 헷갈리게 나오죠. 제사지를 놓고 putting on a jacket 그럼 틀린 거예요. 제사지를 놓고 뭐 trying on a jacket 그럼 틀린 거죠. 뭐라고 해야 답이다? she's wearing a jacket she has a jacket on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는데 그냥 하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part 1에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해드렸거든요. 주방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인데 몇 가지만 볼게요. 다 보지 못하고요. 자 이거 주방 기구들 하면 utensil 다양한 주방 기구들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 제가 뭔가 마시면 drinking 너무 쉽잖아요. 조금씩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와인을 마실 때 sipping 이란 동사를 쓰죠. 자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왜 patio 야외 휴식 공간 노첨 카페를 상상하세요. 자 빛 가리게 차양이 있어 그러면 영어로 두 개 canopy 그리고 awning canopy awning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스톱 가스레인지라든지 우리는 pot이라고 하면 화분만 떠오르면 안 돼요. 자 우리 냄비라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휘졌다 하면 stir 발음 헷갈리죠. 뭔가 빤히 응시하고 있으면 그때는 어떤 동사를 쓰죠. stare 조종하다는 동사도 있어요. steer 그래서 발음이 세 가지가 헷갈린다. 휘졌다 stirring 많이 바라보다 staring 조종하다 steering 그래서 이런 유사 발음들 가지고 장난칠 수 있겠다. 대비가 필요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part 1이었고요. 자 요새 아주 어려워하시는 part 2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추를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가지 형태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옛날에 후 하면 미스 초이 이런 게 나왔지만 이제 좀 새로운 아이들 자 그리고 길어지고 빨라지고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유사 발음들 이런 유사 발음들 역시나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몰라요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e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 3시 이런 게 떠오르죠. 언제 시작해 미팅 그랬더니 이제는 막 이런 게 답으로 나와 본 적 있으세요? not for not until 이걸 만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뭐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not for 라고 하는 건 후에란 뜻이죠. 그래서 한 시간 후 란 뜻이고요. not until 이 붙으면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월요일 이란 뜻으로 이것조차 헷갈리신다면 그냥 when은 정답으로 not until not for 를 좋아한다. when은 정답으로 not until not for 를 좋아한다. 라고 외워야 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로 많이 답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길어지고 있는데 11번부터 40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31번부터 10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특히나 빠르게 느껴져서 순미적으로 말린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뒷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를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답만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죠. 오답을 버리는 것 역시나 능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사 발음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describe 라에서 만들어진 description 설명 prescription 저방전 비슷하죠. 그리고 exchange change accompany company approve prove proof roof 이런 비슷한 발음들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질문 속에 description 이 있어 근데 a 잘 못 알아들었는데 prescription 이게 있어 그러면 대부분 정답이다 오답이다 대부분 오답이죠. 물론 정답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초급이면 초급일수록 비슷한 발음들을 좀 버리는 연습들 꼭 하셔야 되고 특히 31번부터 이런 능력들을 좀 이런 스킬들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보시고 두 번째 파생어는 뭐죠?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우리 present 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 presenter presentation 그리고 presenting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에서 막 살이 붙은 거니까 파생어 대부분 정답이다 함정이다 대부분은 함정으로 등장한다 여기에 또 represent 이게 되면 또 유사 발음까지 돼요. 게다가 여기는 representative 그래서 present 자체가 가장 곁다리로 많이 함정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자 네 번째 모르겠어요 하면 I don't know 가 떠오르죠. 근데 요새는 고급스러워졌어. I'm still deciding 나 아직 결정하고 있는 내리는 중이야. 고민 중 그리고 I wish I knew 뜻 알았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의 표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I wish I knew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find out 알아보다 I'll find out and let you know 알아보고 알려줄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why don't you 뭐뭐하는 거 어때 why don't you ask your supervisor 상사한테 물어보는 거 어때 why don't you ask your boss 이런 것들이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는 대부분 답이야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어. 그런데 몰라요가 무조건 답이라고 하면 다 틀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야 그랬는데 I don't know her name 그럼 답이에요? 아니죠. 몰라요 라고 끝나면 답이지만 뒤에 뭐가 이어질 경우 이거에 따라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그 여자 이름을 모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몇 시라고 물어봤는데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몰라요 하고 끝나면 대부분 답이지만 모르겠다고 뒤에 뭔가 이어지면 조심해라. 함정일 수도 있다. 이게 또 요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요 총 30문제들을 쫙 오랫동안 시험 보면 분석해보니까 먼저 의문사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13문제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다섯 평서 선택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거 30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떤 거 위주로 갈 거냐면 제일 헷갈려 하시는 의문사 두 개 when where 각 두 문제씩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아이와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문제 그리고 부정 부가 이 세 가지는 요거 요거 요거는 되게 비슷한 형태거든요. 묶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보세요. 이번 달 1월에도 평균 둘 둘 네 문제 평균 다섯 둘 둘 나올 거니까 오늘 공부하시면 열 개는 가져간다. 아시겠죠? 30문제 중에 열 개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점수가 310 이하라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사 위주로 공략한다. 가장 쉽고 만만하고 할 만해요. 여러분 점수가 360 이상이라면 평서문 부분 공략하십시오. 굉장히 어렵죠? 자 그리고 부정부가 이런 것들은 390 이상 역시나 공략해야 하는 그래서 평서부정부가 이런 것도 좀 어려운데요. 특히나 오늘 이 빨간색 부분 저와 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제를 풀 번호 번호가 조금 달라도 3, 4, 10, 1 이런 것도 좀 갈 텐데 문제 푸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사실은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맨 끝에 세 단어 사이사이를 줄을 그어 그리고 각각의 섹션 위에다가 A, B, C 이렇게 표시 질문을 듣고 A번 아니면 X B 여기다가 쓸게요. 아니면 X B 아니면 X C 맞으면 답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하면서 진짜 아닌 건 버린다. 비슷한 발음 버린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오답들을 살짝살짝 써가면서 문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시 여섯 개니까 여섯 개 전만 빨리 찍고 줄 그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저와 풀어볼 문제들은 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여러분이 to에서 when 하고요 where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푸는 이유는 설명을 다 끝나고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플레이해드릴 테니까 갑니다. Number 3 When will you get back from your trip? A On Friday night B In the back row C Britain and France Number 4 When will you start interviewing job candidates? A In the newspaper B Sometime next month C It was a thorough review Number 11 When will the article be published? A On the website B For a few months C After it's been edited Number 14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weekly newsletter? A Every other week B I read that too C On our website Number 17 When are you moving into your new apartment? A A few miles from town B In the marketing department C As soon as I sign the lease Number 18 Where do you get your hair cut? A At a place on High Street B Around $40 C Here, it's for you 지금 바로 정답을 제가 불러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설명한 후에 다시 풀어보고 곧 하나씩 풀이 가면서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이론 정리 먼저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When 이라고 하면 정답은 시점입니다 When은 정답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시점 시점이 뭔지 보세요 이런 거 언제 출발해? 3시 언제 출발해? 월요일 언제 출발해? 내일 언제 출발해? 3시간 후 언제 출발해? 내일 모레 언제 출발해? 다다음주에 언제 출발해? 다음주에 이런 것들이요 따다다닥 점으로 찍을 수 있다 시점은 점입니다 왠이는 정답으로 점을 주는구나 그래서 By Monday 월요일 되기 전까지 한 번 하면 끝나는 점 그리고 As soon as 생각해 보세요 자, 매니저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하는 거죠 점 그리고 Not until Not for 얘는 답으로 많이 나와 그러면서 요새 최신 유형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Not until Monday는 그냥 월요일에 Not for today 하면 이틀 후 이틀후도 점이죠 In two days 이틀후라는 뜻입니다 에이, 이틀 안 해라는 뜻이죠 이틀 안 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이틀, 3일, 4일 이럴 땐 그 기간 후라는 뜻입니다 다시 In two days 무슨 뜻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이틀, 후 우리가 이틀 이내라고 할 땐 within 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이틀 이내 뭐는 within 이틀 후는 in two days 아시겠죠? 그리고 after, before 다 좋아 미팅하기 바로 전 회의할 때야 회의하기 전 회의한 후 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다 답이구나 그럼 반대로 X들은 뭐예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겠다 when 이라고 해놓고 기간을 다 부르죠 기간은 계속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3일 1주일 이런 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말 해볼게요 너 언제 출발할 거야? 이틀 동안 출발은 한 번만 하는 거죠 무슨 이틀 동안 출발을 합니까? 이틀 동안 버려 언제 출발할 거야? 이틀 이런 거 안 돼 잊지 마세요 이건 뭐에 대한 정답이냐면 how long에 대한 정답으로 와, 헷갈리겠구나 여기도 이틀이 있고 여기도 이틀이 있고 여기도 이틀이 있고 다 이틀이 있는데 여기에 in이 붙으면 시점이 되고 여기에 for가 붙으면 기간이 되고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도 기간이 되는 이런 패턴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정확히 아셔야 돼요 되게 헷갈립니다 숫자 이틀이면 무조건 무조건 시점 기간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지냐에 따라 시점이 되기도 하고 기간이 되기도 하니까 개념 정리 잘하세요 자, 또 어떤 오답을 줄 수 있냐면 when 이라고 해놓고서 장소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when where 왜 영국 발음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잘못 들으면 when 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치사하게 언제 출발을 그래놓고 문 옆 또 by 여기도 by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문 옆이라고 하면 그냥 어디야 where에 대한 정답이죠 어디에 놔 이런 거 그리고 in Rome 로마에 로마 안에 로마에서 이런 뜻으로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when은 정답으로 시점을 주고 오답으로는 기간이나 장소를 준다 그러면 where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영국 발음 where 라고 합니다 where 영국 발음 뭐라고요? 다 같이 where 이렇게 말하죠 정답으로는 당연히 전치사와 장소 명사를 주는 장소 답변들을 줄 텐데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in the auditorium 강당에 그리고 by the counter 카운터 옆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there is a box 자 우리 너 책상 위에는 상자 한 개가 있어 어디 있어? 거기 책상 위에 상자 하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치사와 장소 명사를 좋아해요 또 뭐를 정답으로 좋아하냐면 명령어를 좋아하는구나 내 책 어디 있어? 내 책 어디다가 놔? 그랬더니 leave it here 여기 놔 지시 아니면 go to the conference room 회의실 가봐 이렇게 지시하며 끝나는 것도 답으로 좋아한다 어떠한 오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where를 when으로 잘못 들은 사람은 시점이나 기간을 줄 것이다 어디야 이랬는데 갑자기 이틀 후 어디야 그랬는데 월요일에 이거는 when의 대답이라고 했죠 언제 출발해? 월요일에 언제 출발해? 이틀 후 얼마나 오랫동안에 대한 정답도 함정이 나오겠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이틀 갑자기 어디야 그랬는데 이틀 이상하잖아요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근데 when하고 where이 진짜 헷갈려요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when과 where를 가지고 발음으로 구별하지 말고 뒤에 어떤 동사와 만일 수 있는가 자 언제 시작 언제 시작 언제 끝 언제 끝 언제 승인 이러한 동사들 approve 발음 주의하시고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가 where can I find 어디에 놔야 되지 where should I put 그리고 어디에서 가면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지 where can I get 이런 동사가 나오면 OK where 다시 when where 영국 발음은 뭐라고요 왜 발음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뒤에 나온 동사 시작하다 끝나다 승인하다 언제 시작 언제 끝 자 그리고 이거 어디에 가면 살 수 있고 어디에 놔야 하고 어디에 가면 차를 수 있고 장소 어떤 정답을 줄 수 있다고요 정답으로는 점 함정으로는 기간이나 장소 그리고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장소가 답으로 나오죠 on the table in the room 함정으로는 시점이나 기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꼭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같이 여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고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when get back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가 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자 3번에 뭘 들어야 되냐면 저 질문 when will you get back from your trip? when will you get back from your trip? 그래서 when get back 언제 돌아와? 이것만 들으면 끝납니다 A번을 보니까 Friday night 금요일 밤에 괜찮죠? 정답 오케이 그 다음 in the back row 이거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뒷줄에 이거 뭐에 대한 정답이죠? 그렇지 where에 대한 정답이면서 오답 되겠습니다 3번째로 Britain and France 이거 왜 나온 거죠? 이거 where이라고 뜨는 사람은 장소를 쓰겠구나 그래서 아 이걸로 갖다가 어디 막 돌아가 뭐 이런 거 Britain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정답 그대로 A 좋습니다 질문 다시 들을게요 when will you get back from your trip? when get back 정답으로는 시점 금요일 밤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다음 문장을 바로 먼저 들려드릴게요 number four when will you start interviewing job candidates? 한 번만 더 when will you start interviewing job candidates? 뭘 들어야 하냐면 자 다같이 당연히 when 시점이면서 start interviewing 끝 언제 인터뷰 시작 그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제 인터뷰 시작 그럼 점이야 점 A번 보니까 in the newspaper 그렇지 우리는 이걸 외울로 들은 사람 이걸 쓰겠구나 진짜로 안 되죠 B번에 sometime next month 다음 달 쯤 오케이 정답 시점 그리고 it was it was a follow review 왜 나왔습니까? 여기 interview 여기 review 자 이거 무슨 함정이죠? 유사 발음 함정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였었어 내용도 이상하죠? 정답 그대로 B인데요 다음 달 전체를 점으로 본 것 뿐입니다 자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있으면 다음 달쯤에 이런 얘기죠 점이에요 괜찮고 자 그 다음 문제 먼저 들려드릴게요 number 11 when will the article be published? 다시 when will the article be published? 세 단어 같이 시작 when 당연히 자 그리고 뭐죠? article 하나만 더 published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죠 언제 출판 그거 언제 나와? 그랬더니만 A번에 on the website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지? 자 where 답이니까 버려 장소 B번에 for a few months 어 이거 쓴 사람이 있죠 있죠 자 무슨 뜻이냐면 몇 달 동안 이란 뜻입니다 뭐에 대한 정답? how long 안 되죠 그렇지 계속하는 건 안 되지 언제 출판해? 그랬는데 몇 달 동안은 아니죠 출판은 다음 달에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세 번째 after 오케이 답으로 좋아한다고 하잖아 when이 좋아하는 정답 after, before, once 뭐 in 다음에 시점 기간 이런 거 그래서 자 그것이 뭘 받은 거죠? article이 편집된 후에 오케이 정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as soon as as soon as it's been edited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뭐의 약자냐면 heads도 줄일 수 있어요 이지만 줄이는 거 아닙니다 자 괜찮았어요 다음 거 들어보세요 number 14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weekly newsletter?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weekly newsletter? 발음 너무 중요하죠 where can I get? where can I get? where can I get? 영국 발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죠? 한 불을 그랬어요 어디 가면 그거 한 불을 구할 수 있죠? A번 every other week 한 주 건너 한 주 한 주 건너 한 주 격주로 이런 뜻입니다 얘는 약간 이런 거 얼마나 자주 신문 받아보니 한 주 건너 한 주씩 격주로 이런 거 버리고 B번에 I read that too 뉴스 레터 하면 뭔가 소식지라는 뜻이거든요 신문 아니에요 소식지 그런데 뭔가 뉴스 하면 뭔가 읽었었다 이래가지고 연상어 그렇지 야 어디서 그거 구할 수 있어? 그랬더니 웹사이트에서 괜찮은데요 정답 가져가시고 다음 문제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앞에 그냥 moving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when are you moving into 이렇게 하면죠 when are you moving into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사 오다예요 근데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 아파트로 이사가 오는 오다인데 어디로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건 이상하지 언제 아파트로 이사 오니 장소가 뒤에 나와서 어디는 아닌 거죠 어디로 이사 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언제 이사 와 그랬더니 a few miles from town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야 얼마나 먼 곳에 있어? how far 답이면서 연상어 정도 아파트 몇 마일 이런 얘기죠 오다 두 번째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무슨 말이 되죠 언제 이사 와 그랬더니 마케팅 부서에서 버리고 where 정도에 대한 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as soon as ok when 정답 좋아한다고 했지 lease 임대 계약서 서명 하자마자 정답 c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세 단어입니다 where 영국 발음 그리고 get haircut 자 우리 일단 haircut이면 당연히 머리 자르는 거 어디서 머리 자를 수 있지 그랬더니만 a번에 at a place on high street 어 선생님 이것도 괜찮고 여기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래서 끝까지 들어야죠 머리를 어디 가면 자를 수 있지 라고 했으면 당연히 어디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정답 a로 가고 그 널 위한 걸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이건 오답 그리고 얼마다라고 하는 건 연상어 정도 아니면 얼마니 how much 에 대한 정답이죠 자 결국 토익에는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건 답으로 주고 이건 주로 오답으로 주고 이런 패턴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when과 where은 의문사니까 의문사 yes로 안 되는 거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스킵을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 마지막인데 완전 중요해요 우리는 비동사로 시작하거나 조동사로 시작하거나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은 엄청나게 어렵고 출제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풀어보시고 제가 또 이론 설명하고 그리고 각각 풀이를 가면서 마지막 부분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운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쭉 ABC 동그라미 세모 X 하면서 진짜 아닌 거 버리면서 정답 확률을 높여갑니다 갈게요 number 3 No I got it for my birthday C I'll pay him a visit soon number 7 Have you finished creating the slides for your presentation? A No, but I only have one left to do B I haven't opened the crate C I'll need a ride though Number 8 We won't be late for our appointment, will we? A No, not if we hurry B What date works best for you? C John's been appointed Number 11 Has the flight to Denver left yet? A The window to your left B Just two tickets C No, it's still boarding Number 12 You've gone through customs, haven't you? A Is she one of our customers? B Yes, it was faster than usual C I haven't received one yet Number 13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A I can give you a ride B Not that I know of C Usually by express mail B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요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풀면 훨씬 더 좋아질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 긍정 의문문 일반 긍정 이것이 이제 부정 의문문 여기 haven't you? 이렇게 나오는 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정, 부가, 긍정 자, 이 세 가지를 묶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비슷해요 한국말로 너 온라인에 그 강의 봤어? 이거나 너 그거 온라인에 그 강의 안 봤어? 이거나 너 그 강의 봤지? 그치 않니? 이거나 하여튼 봤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키워드는 절대로 Have you, haven't you, haven't you, haven't you, 아니다 키워드는 Have you, haven't you, 뒤에 haven't you는 아니다 세 번째 자리가 보통 키보드면서 pp 우리가 지금처럼 물어볼 땐 seen, 봤어 그리고 class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두 개 온라인까지 가면 좋죠 너 강의 봤어? 이게 중요한 거죠 강의 봤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둘이 얘기하는데 너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이거 역시나 봤어? 강의 끝 얘도 봤어? 강의 끝 이렇게 푸시는 건데 이걸 갖다가 너 강의 본 적 없니? 하는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따라서 셋 다 같은 형태를 모양만 바꿔놓은 것이다 전부 다 같은 형태의 문제다 라고 해석하실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너 강의 봤어? 그럼 예스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당연히 본 거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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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중요합니다 한국말로 너 강의 본 적 없어? 예스 하면 너 강의 본 적 없어? 응 그럼 없는 거죠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이렇게 해석한다 예스면 동사하다 노면 동사하지 않다 다시 영어는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물어보나 무조건 답변은 예스면 동사하다 노면 동사에 낫을 붙인 의미 그러면 봤니? 라고 해도 yes면 본 거, no면 안 본 거 본 적 없니? 라고 물어봐도 yes면 본 거, no면 안 본 거 너 그 본 적 있지? 그렇지 않니? 라고 해도 yes면 본 거, no면 안 본 거 아, 낮의 역할은 거의 없군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형태들이 되게 중요해요 너, 너 온라인에서 그 강의 본 적 있어? 첫 번째 본 적 있지? yesterday, 어제 너 그 강의 본 적 있어? 봤어 그럼 너는 본 적 있어?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죠 너 그 강의 본 적 있어? 봤어 그리고 너무 재밌던데? 너무 유익하던데? 이런 거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 근데 다시 한 번 보려고 본 적 있지만, 다시 보겠다 yes, but 너 그 강의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그런데 내일은 꼭 보려고 너 그 강의 본 적 있니? 본 적 없어 그거 어떤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죠 너 그거 본 적 있니? 본 적 없어 나 계속 바빴었거든 이렇게 정답의 형태가 약간씩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데 물론 이래도 돼요 너 그거 강의 본 적 있니? no, but, thanks, but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꼬박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정리할게요 다른 예문으로 키워드 두 개 키워드 두 개 다 같이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다 같이 시작 고잉 미팅 끝 오케이, 잘하셨어요 미팅 가 선생님, 내일은요? 안 듣고 싶어도 투마로는 머릿속에 남아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미팅 갈 거니? 미팅 안 갈 거니? 하지 마요 그냥 미팅 갈 거니? 긍정으로 해석해 not, 무시 자, 너 미팅 갈 거니? 끝 뒤에 거 필요 없고 너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너 필요 없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들만 빨리빨리 보고 갑니다 너 미팅 간 적 있어? 예 쓰면 간 거?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도 예 쓰면 간 적 있는 거고 이렇게 물어봐도 예 쓰면 간 적 있는 거다 그래서 자, 보세요 간 적 있니? 미팅 갈 예정이야? 간 적 있지 그리고 너무 기대돼 갈 예정이지 너무 기대돼 자, 미팅 갈 예정이니? 맞아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발표하신대 너 회의 갈 예정이니? 갈 건데 넌 어떨 예정이야? 너도 갈 거야? 자 회의 갈 예정이니? 갈 건데 그런데 좀 늦게 갈 거 같아 너 회의 갈 예정이니? 안 갈 건데 요번 내일은 안 가는데 내일 모레는 꼭 가려고 이렇게 회의 갈 예정이니? 못 갈 거 같아 다른 약속이 잡혀 있거든 갈 거니? 그랬더니 못 갈 거 같아 너가 회의록 좀 작성해 줄래? 이렇게 그래서 정답들이 뭔가 있구나 어떤 것들이 또 많다? yes and yes but no but 이런 게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패턴 보시면서 지금 잠깐 보여주지 않고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놓고요 제가 다음 문제 바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키워드 한번 가볼게요 훈련해야 되니까 키워드 같이 갑시다 넘버 3 aren't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aren't you supposed to be on holiday this week? 선생님이 안 추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this week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어렵나요? 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여기도 버리고 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supposed to be holiday 이거죠 그래서 휴가여야 하는 건가? be supposed to 동사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동사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휴가여야 되는 거지 긍정으로 해석하세요 그랬더니 yes면 휴가여야 하는 거 no면 휴가여야 되는 게 아니야 너 휴가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갔어 못 갔어 못 간 거구나 scheduling conflict 같은 일정에 일이 이렇게 오버랩 겹쳤었나 봐요 오케이 A번 같은데요 어렵죠 이 문제는 여기에 세모 표시를 가고 두 개를 날리시면 됩니다 자 B번부터 가볼게요 B벌 날리고 날리고 I go there with my family 뭔가 holiday 하면 가족과 간대 그래서 연상어 주로 함정으로 많이들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day day라니요 너 라고 했는데 I라고 해야지 조가 들렸고 used to 동사 무슨 뜻이죠? used to 동사하면 동사 했었던 적이 있다 동사하고는 했었었다 라는 뜻이니까 그들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그랬었지 그러고보고 풀면 안 돼요 그들 버리고 약간 어렵죠 정답 그대로 A 되는 문제 자 요거 질문 답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생각하면서 여러분 맨 끝에 부가 의문문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보시면 미스터는 중요할까요? 네 중요해요 투에서는 사람 이름은 필요 없지만 성은 좀 중요하다 그래야 히로 받으실 테니까 미스터 동사 뭡니까? receive 받는다 raise 봉급인상 다시 raise 명사 뭐라고요? 봉급인상 콤마 뒷자리 부가 의문문 버려 그러면 남자는 봉급인상 되나? A반에 그럼 봉급인상 되지 그 오케이 괜찮고 그는 진짜 열심히 일했고도 오래해 오케이 정답 두 번째 남자 봉급인상 받을까? 아니 나란히요 주어 틀렸고 생일이라니 말도 안 돼 뭔가 받아 생일 선물 받았다 이래서 연상어 함정 세 번째 여기 pay a visit 무슨 뜻이냐면 방문하답니다 돈 내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pay a visit 뭐라고요? 방문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봉급인상 그러면서 돈을 내 연상어가 될 수 있겠고 엄밀히 말하면 남자는 곧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외내 가까운 정답인 거죠 언제 올까 곧 오긴 올까 이런 거 자 6번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he worked really hard 영국인인가 봐요 다음 문장 발표했을 나무 상자 나무 상자 상자 create create no but I only have one left to do 선생님 어떻게 지금 답이 계속 a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장 갑니다 number 8 We won't be late for our appointment will we 다시 이런 게 어렵나요? 여기 not이 있어도 will not이죠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늦게 될까? 약속에 버리고 약속에 늦을까? 그랬어요 yes으면 늦을 거고 no면 안 늦을 거야 약속에 늦을까? 아니지 만약 우리가 서두른다면 아니지 정답 오케이 와 또 a야 자 그래서 서두르기만 하면 그렇지 않지 괜찮죠 a번 what date works best for you? 그래서 무슨 날짜가 가장 좋아? 자 우리는 뭔가 appointment 약속을 잡으면 언제가 좋은가? 무슨 날짜가 좋습니까? 연상어 정도 함정이 되겠고요 세번째 appointment 여기 appointed appointment appointed 무슨 발음 함정이죠? 유사 발음 정답 그대로 a 좋습니다 다시 잘하고 계세요 자 조금만 힘내시고 다음 문장 들려드릴게요 키워드 뭘까요? 버리고 나면 비행기 떠났나 제일 중요하죠 비행기 떠났니? 보니까 a번 창문은 왼쪽 어? left 버려 반복어 b번에 just two tickets 티켓 비행기 연상어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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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떠났어 비행기는 여전히 탑승 되고 있다 탑승 중이다 그래서 정답 c 괜찮았죠 이거 질문답 has the flight has the flight to Denver left yet? c no it's still boarding 괜찮았구요 자 다음 문제 질문 들려드릴게요 키워드 number 12 you've gone through customs haven't you? you've gone through customs haven't you? 이 문제 어렵습니다 보세요 go through 하면 통과 customs 세관 버리고 버리고 앞에 버리고 나면 아 세관 통과했니? yes면 통과 했다 no면 통과 못했다 갑자기 쉬 외나와 그리고 customer 유사 발음 버리고 두 번째 통과했지 통과했고 야 평소보다 더 빠르던데 더 빨리 통과가 됐다는 거죠 괜찮은데요 b c번 보세요 i haven't received one yet 받은 적 없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현재 완료도 계속 나오면서 고객금 받은 적 있다 없다 자 연상어 정도 함정 정답 그대로 b 들어보세요 you've gone through customs haven't you? b yes it was faster than usual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됐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number 13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hasn't the outgoing mail been picked up yet? 키워드는 뭐냐면요 너가 아니잖아요 haven't you가 아니니까 너 버리고 너가 아니었고 꾸며주는 거 필요 없고 우편 찾아가졌니? 이거죠 아 우편물이 찾아가졌냐고 발송 보내는 앞에 거 꾸며주는 거 필요 없어요 yes면 픽업 되어진 거 no면 픽업 아직 안 된 거 a번 내가 너한테 차 태워줄게 픽업하면 태워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연상어 오케이 버리고 자 두 번째 별표합니다 not that I know of 꼭 외워주세요 일단 정답인데요 not that I know of 같은 표현으로 not that not that I am aware of I am aware of A-W-A-R-E 그래서 not that I know of 동의어로 not that I'm aware of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다 또 아니고 모른다 또 아니고 아마도 아닐걸 답으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B번 정답 not that I know of 세 번째 male male 반복어 정답 그대로 B 다시 한번 들으세요 Hasn't the outgoing male been picked up yet? B not that I know of 그렇죠 not that I know of 이렇게 해서 우리가 to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할 것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까지 쭉 들으신 분들은 진짜 성공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혹은 오늘 제가 들려드린 건 반복은 좀 힘드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특히 2, 3, 4는 뭘 한다? 무조건 빠르게 듣기 빠르게 듣는 건 되게 쉬워요 요새는 이제 무료 어플들이 잘 돼 있어서 무료로 속도를 빠르게 천천히 할 수 있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들으면서 순발력을 갖춰라 그러면 실전엔 당황하지 않고 눈에 문제 보기도 함께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믿으세요 빠르게 듣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일주일 전 그리고 두 번째 집중력과 결단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겐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도 다 아닌 걸 알면 답이 나오죠 2에서 모르는 게 나와도 다 아니면 답이겠죠 이런 걸 유할 텐데 당황해가지고 막 어 이렇게 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끊기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 끝까지 보기 끝까지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번 달 시험 거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런데 어려운 건 다 어렵고 쉬운 건 다 쉽다 라고 생각하면 어려워도 당황할 리가 없고 쉬워도 자만하지 않으시겠죠 다 쉽고 다 어려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미친토익의 이런 무료 특강들 중에 어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또 촬영한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그 안에는 part 3, 4의 문제 푸는 방법 part 3, 4의 간략한 스킬을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지금 이번 달에는 저와 원투를 하고 있는 거죠 3, 4에 대한 궁금한 점 혹은 오늘 강의와 좀 다른 내용으로 쌤의 후기풀이 같은 거 보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지난달에 했던 전국 모의고사 우리가 특강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것이 큰 도움이 되어서 이번 달 시험에 자신감 있게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달에 더 좋은 강의로 제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시험에 도움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요 안녕요